미국에 기반을 둔 AI Inc. 라는 기업의 여성 집행보조로서 저는 종종 아시아로의 출장을 떠나곤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의 출장을 앞두고 있죠. 이러한 출장은 매번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주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일은 주로 회사 CEO의 일정관리와 함께 회의에 참석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 활동하는 CEO를 수행하며 투자자들과의 미팅, 다른 기업 임원들과의 협약 체결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죠. 이러한 역할은 저에게 세계 각국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 해외 출장은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지만 여행과는 달리 업무 중심의 방문이기 때문에 여유를 즐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나라의 풍경과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늘 즐겁죠.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저에게 큰 매력을 발산하여 개인적인 휴가를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장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나라는 교통이 불편하고 숙소도 마음에 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출장의 불편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제 역할의 가장 큰 도전은 CEO와 함께 여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좋은 성격의 CEO도 숙소나 음식 문제에는 까다롭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여러 상황들은 저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문화적, 운영적 도전을 경험하게 하며 제 역할의 복잡성과 즐거움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버보다 훨씬 편리하고 쾌적했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대표님은 짐을 풀고 바로 휴식을 취하셨고 저도 그 사이에 한국에서의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숙소는 제가 예약한 대로 매우 깨끗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었고 대표님도 만족해하셨습니다. 한국의 첫날 우리는 예정된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는 한국 기업의 임원들의 모습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환대를 보여주었고 미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님도 그들과의 대화에 매우 만족해하셨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팅 후에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표님께서 음식에 대해 조금 걱정하셨지만 막상 맛을 보신 후에는 그 맛에 감탄하셨어요. 저도 한국 음식의 다양함과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이후의 일정에서도 우리는 한국의 매력적인 장소들을 방문하고 여러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면서 저는 국제 비즈니스에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역시 한국에서의 시간을 매우 즐겁게 보내셨고 출장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출장을 통해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서로서의 책임감과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불안감과 걱정이 앞섰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충전기 문제로 당황하셨기에 인터넷 연결 문제까지 겹치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인터넷 연결은 매우 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심하며 대표님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안내드렸고 그분도 만족하셨습니다. 다음날 미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과의 협상은 매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대표님은 이곳에서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매우 인상 깊어하셨습니다. 이후에 미팅과 행사들도 무리없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의 업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위해 전통 한옥마을 방문과 함께 한식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은 한국의 전통 건축과 음식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경험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대표님의 요구를 세심하게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은 앞으로의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출장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에게도 큰 성취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를 더욱 성숙하고 유능한 비서로 성장시켜줄 것입니다. 중에는 한국 전통 공연도 관람하셨는데 그것이 대표님의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연 중에는 화려한 의상과 전통 악기의 소리 그리고 역동적인 춤사위에 매료되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표현하셨어요. 한편 저에게도 한국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아시아 국가로서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공존하는 문화적 풍경이 인상 깊었죠. 특히 서울의 번화가를 거닐며 느낀 활기찬 분위기와 친절한 사람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대표님과 저 모두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향후 비즈니스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출장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표님은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환경에 감탄하시며 다음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의 직업 생활에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은 걱정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한국 출장은 예상치 못한 성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도전에 맞설 용기와 능력을 준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와 대표님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